하나 둘 오늘은 사월이와 집 근처 낮은 산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구입한 핸즈프리 산책주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같이 뛸 때도 좋은 것 같습니다 30분이면 정상에 도착하는 살짝 언덕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습니다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어서 사월이와 같이 운동도 해보았습니다 마침 사월이를 닮은 한 어르신이 운동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길었다면 아마 혼자 더 탈 것 같습니다 누구랑 다르게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그 뒤로도 눈에 보이는 건 다 태워 보았습니다 니가 몸을 딱 잡고 유지아에서 안 되겠어 안 돼?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 사월 씬 몇 살 때 없던가 그렇게 소소한 산책을 마치고 귀가해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날에 뵙고 안녕! Hamilton